이렇게 언짢은 정보도 학부모님과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애가 미인정 지각, 옛날에 무단 지각이라 했던 거, 미인정 지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지각이라든지 결과, 이런 땡땡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왜 입시에 불이익이 있는데 담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락도 안 했냐.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는 걸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딜레마잖아요. 연락을 드리자니 학부모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드리자니 나중에라도 학부모에게 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살짝 넘어가는 팁을 알려드리면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연락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지각이나 결석을 해서 애가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럴 때 애가 땡땡이 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님도 선생님 속마음이야. 땡땡이 치고 이만 그렇겠지만 그 마음 꼭 누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깨알팁, 꿀팁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애의 안전이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통법, 좀 더 자세한 거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로 제가 직접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익명 처리해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올려놨어요. 정말 주옥 같은 정보입니다. 저기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쓰실 수 있게 이게 뭐 그 어떤 매뉴얼 같은 정보가 필요하죠. 제가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복사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위기 상황 시에. 활용하세요. 네, 끝으로.